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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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한빛에 우린 아님 나만 아멘이 항상 이끌어 보기네 영광하신 발의 한빛에 주님의 발의 한빛에 영원의 신부님이 소화합니다. 다시 한 번 목소리로 주의 친절한 발의 한빛에 우린 아님 나만 아멘이 항상 이끌어 보기네 영광하신 발의 한빛에 주의 맘에 우린 신부님의 한빛에 주의 맘에 영원하신 발의 한빛에 영원하신 발의 한빛에 우린 아님 나만 아멘이 항상 이끌어 보기네 영광하신 발의 한빛에 주의 맘에 우린 아님 나만 아멘이 항상 이끌어 보기네 영원하신 발의 한빛에 주의 맘에 우린 아님 나만 아멘이 항상 이끌어 보기네 영원하신 발의 한빛에 주의 맘에 우린 아님 나만 아멘이 항상 이끌어 보기네 영원하신 발의 한빛에 주의 파래 그 끝이 파래 안길 새 주의 파래 영원한 주의 파래 주의 파래 그 끝이 파래 안길 새 주의 파래 영원한 주의 파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년 선수 신년 강한 팔로우 불러주십니다 우리 지금 찬성할 때에 우리 신강교회가 50년간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의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임경준 목사님 원로 목사 주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강교회의 미래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성하며 나아갑시다 지난 끝까지 칠대 온 거 주의 그 신 은혜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바라라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손실 역동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그 시즌에 와 하늘이 없는 주의 사랑 없으니 구하라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손실 역동하게 하시네 목도 많고 영향하라 생명하라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날 피해 너의 죽음을 굳게 잡고 날 피해 나를 위해 예비하실 고향띵에 돌아가 아무 진룬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된다 주의 손을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맺고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그대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 안에 모두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흥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한 은혜에 축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와봅시다 주의 하나 주의 하나 주의 하나 주의 하나 주의 하나 주의 하나